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들을 알아보는 선거레이더입니다. 경남의 진보 정치 1번지로 선거 때마다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창원시 성산구를 짚어볼텐데요. 보수와 진보 표심이 팽팽한 곳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범진보 단일화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사자만 11만 명에 이르는 국가산단이 있는 창원시 성산구. 노동자가 많은 만큼 유권자들의 진보 성향이 강하고 양대 노총 경남본부가 있는 곳으로 노동계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최근 열린 5번의 총선에서 3번이나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창원시 성산구가 보수 강세 지역인 경남에서 진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진보 정치 1번지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간 분열로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보수 정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후보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되면서 여영국 후보를 12% 이상 차이를 내며 승리했습니다. 앞서 단일화가 무산됐던 19대 총선의 결과가 재현되면서 범진보 단일화 없인 선거 승리도 없다는 공식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보수와 진보 간 팽팽한 대결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정당 예비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강기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석기, 배종천, 장동아 예비후보가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녹색정의당 여영국, 진보당 이영권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빼앗긴 진보 1번지를 탈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총선 때마다 보수와 진보 간에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창원시 성산구. 오는 4월 열리는 총선에서도 범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